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왕자는 세계 공용어에 대해 아시나요? 아바마마가 방금 코스믹 공용어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깜빡 잊을 뻔 했군요. 또 잣담이 나다 까먹을 뻔 했어요. 아바마마는 쑥스러운 쟁이랍니다. 그래서 왕자가 알아서 챙겨갈 수 있게 선물을 지구에 놓아두고 왔어요. 달을 만드는 동안에 능력껏 덩어리를 굴려서 가져도록 해요. 이것저것 지구로 보내고 있는 쑥이에요. 오늘은 세계 안에서 덩어리 굴려볼 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엔... 아 그래요? 300미터 정도면 감밀할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리. 지구 시간으로는 25분 정도는 충분하겠군요. 왕자라면 분명히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죠? 이상은 안 돼요. 전화의 아바마마라도 거기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도 안슴하고 지켜봐도 되겠죠? 기대할게요. 우리 품내교 왕자. 미쳤다리. 뭐야? 뭐 먹을 게 없어. 붙일 게 없어요. 아바마마? 뭐야? 뭐야? 왜 메인... 메인 BGM이 나와? 메인 OST잖아 이거. 마을 쪽을 먼저 가야겠다. 여긴 잡술 게 없어요. 왜 수업을 이런데서 하십니까? 여긴... 어휴, 깜짝이야. 아 쟤 왜 여기서 굴러 댕겨? 굴러 댕기지 말아요. 아, 아 저리 가 저리 가.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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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 조금만 기다려. 너네 내가 다 붙여줄 거니까. 내가 좀 있다가. 다 붙여버릴라니까. 아아. 감히 왕자를 쳐? 감히 왕자를 쳐? 아아.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마을은 사람도 커? 어? 지금 1m 40인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커? 아 안돼! 깡깡깡깡깡! 아 미쿡인가? 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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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그 느낌을 아 흐흐흐흐 펜스 붙는거 정도야 뭐. 아아, 아. 기다려봐! 저 오토바이 흐흐흐흐흐헣 상냥아치 흐흐하하핳하핳하하핳하하 상, 상냥아치랴 흐흐흐흐흐흑 미치겠다 일로와 너 일로와 아아 일로와 너네 내가 붙이러왔어 기다려 너네 내가 붙이러왔어 흔들목마 좋아좋아좋아 시작이 어렵지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난다고 왜 렉이 걸리냐 이 노래가 아아 공포가 이 아악 자 4M인가요? 아직도 애기로 군요 공포 라디오 보러와서 이것만 보고있게 이거 공포 아닙니까 공포 지구 멸망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거 악어 뭐야 악어 나 올라가고 싶어 마을에 먹을게 많은데 마을로 가야돼 마을로 어 생양아치 떨어뜨렸다 천운인줄 알아라 생양아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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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끄럽구요 와 아줌마 와 아줌마 여기 와 쩐다 저 안정 안전구역에 숨어있어 각이 안돼 경찰 너무 시끄럽구요 자 이제 또 마을로 다시 슬슬 올라가 봅시다 아유! 아야야! 아야! 아흫 쟤네 먹었어 쟤네 먹었어 불러다니는 애들 먹었어 찌찌찌르츐쯔츌르 찌찌르츠 찌찌찌르 쭈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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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붉 이런데다가 채껄상 놓지 말라고 채껄상 놓지 말라고 제가 왔습니다아!!!! 어유 뭐야 근데 되게 아 맵 재활용을 되게 많이 했다 저기 왜 있는거야 진짜 으흐 5미터 5미터 아 야 진짜 좋아 미국인 남자 저 말이 웃겨 미국인 남자 그럼 또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겠지 그렇지 아 아 못 지나가냐 아이차짜짜짜싸 아우 좋아 신세계야 둘은 사네 아이 건물이 왜 움직이는 거냐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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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루루루우루루룹 오라루루루루룹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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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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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육미터 ahh... 이런른바 300... 300 미터ess... 근데 이거는 한번gil TOU fui. interpreter 꽉길 behailing 괜찮아 기회가 올꺼에요 나무 한번 뽑기 시작하면 난리나는데 나무 한번 뽑아야 되는데 아! 제가 잡아야 되는데! 저거 왕문어? 대왕문어 저거 으으으으으~~ 다시 마을 한 번 살짝 돌렸다가 아우이구 아아아아 얘를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마이를 아 마이의 10미터 어떻게 넘기지 10미터를 아 이거 안되겠지 아아 아 그러게 이번에야말로 진짜 고질라 먹을 수 있겠다 자라면 나무 좀 먹자 나무가 먹고 싶어요 문어는 이번판에 잡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 됐어 아주 좋아 아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아 이거 못먹네 좋아 동물랜드 외양깐 소이코 외양깐 고질라 이놈들아 아 12미터 도대야 저길 또 올라가는데 캠핑용 텐트 사자분스 10분설팅 어이 12미터 아 뭐야이구 12미터 아 제발 시간이 없어요 12미터하게 해주세요 10미터 야야야야야 10메다 아 10메다 아 아 아 아 먹을게 없어 별로 10메다 아 10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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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아아아아아 으응 아아아아아아 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진짜 아파 막 뭔가 다 떨어뜨리고 이 먹지도 못하구요 아직도 어 이거 먹을게 없지? 다 부딪치고 아니아니아니 23분인데? 왠지 망필 오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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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지 나이스 12메달인가요? 걸음만은 도대체 언제 뗄거에요? 좋아 아 다 틀렸어요 12메달보다 작잖아요 알았어요 아바마마 기다리봐요 좀 성격이 부팔셔 아주 나이스 아하 이제 저기로 넘어가자 아아 이제 이거 먹고 버섯 먹고 버섯 라지 사이즈 라지 버섯 먹고 외양간 한번 더 습격하고 이제 집 뽑고 여기 넘어가구 아 여기 지금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집 좀 뽑고 와야겠어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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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뽑고 와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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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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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 나무 뽑고 여기 싹 뽑고 건물 뽑고 25메달에서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리났다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자기 막 더봅다 우와 우아 우우우우우우우á 으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이렇게 다 뽑을 수가 있냐 그러게 좀 있으면 문어도 먹고 얘도 먹겠다 좀 있으면 문어 여기도 있네 문어 겁나 많네 35메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100메다 빨리 하고싶다 37메다 으아 차 차차차 자 자꾸 부금위에 렉이 걸려 공장 먹고 공장 먹고 공장을 먹고 공장을 먹고 공장을 먹고 공장을 먹고 공장을 먹고 건물도 먹고 아이 아니야 아니야 공장 먹고 건물도 먹고 공장 먹고 배도 먹고 공장 공장 먹고 풍선도 먹고 건물 다 먹고 건물 다 먹고 알았어요 아바마마 기다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이 건물은 뭐냐 크라켄 먹었어 크라켄 크라켄 먹었어 여러분 크라켄 먹고 크라켄 먹고 크라켄 먹고 크라켄 먹고 크라켄먹고 아아 어휴 이렇게 히어로들이 많아 나이스! 여기 좋다! 우와, 진짜 다른... 다른 진짜 크구나... 우와... 건물 뽑았어요! 고질러 먹을 수 있을까? 안되구요 아직... 아... 아깝다... 아 내 공장... 아 내 공장 아깝다... руз Build Top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오! 나 잠겼어 허허헣 우호! 아 이거 막혔어 우우워보오워보오워보 우우워보 와 맵이 진짜 어디까지냐? 와... 계속 맵 울고먹는다고해서 죄송해요 안되는게 어딨어 아 이거 못먹네 성 아 시간이 얼마 없어 진짜 이제야말로 반왔어 6분 남았는데 오히려 건물이 커지니깐 가뭄이 없냐 왜 너 먹자 너 너 너 바다의 전보맨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전보맨 먹었고 여기 고질러라 그렇지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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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우와 여기 아까 내가 시작한 마을인가요 여기가 대왕문어 먹었고요 고질러 한번 더 도자 안 돼 고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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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무언가 솜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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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두 200미터인가요 아직도 부족해요 이제 겨우 유치원에 들어간 수준이라고요 왓섬 라디오 들어오라는데 왜 이딴게 나오냐구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딴걸 했어 콜람차 콜람차 먹었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4분 일단 섬 섬 먹고 아 저 문어는 아직 못 먹네요 어 요 문어는 먹었고 대양 거대 오징어 먹었고 또 또 또 또 또 저기도 저기도 마을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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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은거야 지금 270 아우 안되 으엉 도깨비 바위 도깨비섬 도깨비 바위 정도는 먹어줘야지 오 저기 아직도 뭐가 많네요 다 먹었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제법 훌륭한 덩어리에요 좋아요 아주 아주 쾌적하고 꿈결같은 느낌인거에요 지금보다 더 크고 스펙타클한 덩어리가 있어야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마저 굴리세요 우와 이제 섬 먹어야 겠다 섬 진짜 도저히 뭐 더이상 어 야 잠깐만 우와 대박 우와 도깨비도 있어 도깨비 도깨비 먹었어 천둥신 먹었어 천둥신 구름 위에 천둥신 먹었구요 구름 먹었구요 하하하하 미쳤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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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섬 먹었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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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말도 안돼 우와 이게 뭐야 하하하하 유료다리 하하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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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먹을 수 있다고? 우와 대박 아 600m 가자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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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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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먹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700m 가자 아아 아티 700m 하하 우와 684m 79cm 1mm 그래요 나 찍어요 맞아야 맞아 달이 딱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것보다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다음번에 더 멋진 덩어리를 기대하게 했는걸 슬슬 이정도까지 커지면 뭘 제일 많이 삼켰는지 세기도 힘들겠어요 역시 지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식물 공업 자연 거의 비슷비슷하네 응 아 못 보시는게 없는 것 같아요 달 완성 달 완성했습니다 어쨌든 달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군요 아 그러면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요 달 3 이번엔 진짜 아바마마도 좀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열심히 했어요 적어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음 아 그래요 왕자였군요 뭐요 왜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키가 조금 잘한건가요 와 해냈군요 그래요 해냈어요 자세히 보니까 1cm 정도 크긴 했네요 이거 또한 우리가 해낸거라고 봐도 되겠죠 맞아요 우리는 영웅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남은 별들을 되돌려놓기만 하면 되겠군요 아 그럼 서두르도록 해요 뭐랬다고 아 스토리는 이게 끝인거야 이제 별자리 남은거 하면 되는거에요 뭐야 왜이렇게 멋있어 우리 아직 별자리 안한거 있으니까 그거 이어서 하면 될거같아요 땡큐 잠깐 보고들 계셔 나 잠깐 갑자기 수야가 마려워서 잠시만요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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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